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더 강사인 이상은 입니다 날씨가 올해 겨울에는 참 따뜻하네요 그래서 눈이 안오고 해서 사진 찍을게 별로 없죠 눈이라도 오면은 이제 슬경을 담기 위해서 많은 그 작가님들이 산으로 별로 카메라를 둘러매고 나갈 건데 눈이 안오니까 조금 사진 찍는 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사진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실전 보정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정할 사진을 찾으러 렛츠고 이제 브릿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윈도우 탐색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우 파일로 100% 촬영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로우 파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브릿지 cc 를 이용해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보고 뭐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캐도 가서 거의 만장이 넘는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보정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두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조류를 찍으려고 그러면 멀리 앉아 있는 것은 장망으로 찍고 이제 가까이 근접하는 것은 그냥 일반 렌즈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디를 두 개 이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D3X 로 촬영한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폴더 패널을 배치하고 중간에는 그 썸네일 이미지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메타데이터 패널을 배치를 해서 저는 브릿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건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브릿지를 다른 사람처럼 막 다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이미지 뷰어 그러니까 단순 그 가장 1차적인 브릿지의 목적이 로우 파일을 우리 그 작가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브릿지를 단순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메타 정보가 나오죠 조류계는 얼마나 적었고 세트 속도는 얼마고 어떻게 포커싱을 했는지 하이트 밸런스는 어떻게 났는지 ISO는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는 밑 픽셀이고 세로는 밑 픽셀인지 그리고 용량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과 찍은 날짜 다운로드 받은 날짜 비트 심도 이미지 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 보면 카메라 메타 데이터가 나옵니다 노출 모드는 자동인데 여기서 반자동이죠 조류계 우선 모드 그리고 렌저 초점 거리는 500mm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렌저는 어떤 렌저인가 하면 200x500 이에요 이제 멀리 있을 때는 500mm로 촬영을 하고 가까이 올 때는 200mm로 촬영하기 위해서 200x500 줌 렌저를 사용하였습니다 조류계는 5.6으로 최대 개방을 하였습니다 약간 어두운 렌저이기 때문에 5.6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카메라 제조회사하고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체의 시리얼 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유에만 보면 됩니다 밑에 자세히 우려한 것은 볼 필요도 없고 조류계 얼마고 석토석도 얼마고 어떻게 그 척감을 했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어떻게 나왔고 ASO는 얼마를 놓고 촬영했는지 이 정도만 봐도 뭐 충분히 됩니다 더 이상 뭐 봐도 보정하는데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진이 핀이 맞았는지 흔들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스페이스바 키보드판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전체 화면으로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면은 100% 확대 원본 사이즈로 확대를 해줍니다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 스크롤바 있잖아요 마우스에 그걸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200% 300%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몸 있는 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볼 때는 그냥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다음 사진이 나오고 왼쪽을 눌러주면 그 전에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겁먹지 말고 그냥 가감히 만져보세요 그리고 다른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넘겨봅니다 아 이 정도 사진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멋진 사진이 있나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숫자 키패드에서 아주 좋은 사진은 5를 누르고 그 다음 좋은 건 4, 3, 2, 1 이런 순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한 이거는 중급 정도 사진이 되니까 한 3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좌측 하단에 보면은 별이 3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잘 찍었어 이러면은 5를 누르면은 5개가 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평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기억하기 수월하게 마킹을 해 놓는 거죠 이 사진으로 택했습니다 이 사진을 택하고 5를 별 5개를 주고 오늘 이 사진을 보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브릿지로 이렇게 다시 썸네일 이미지로 돌아오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도비 카메라 로우 그러니까 줌말로 acr 로 넘어가는 거죠 acr 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 노출 보정 이라든지 색상 보정 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구성은 acr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acr 이라는 거라고 그 카메라 로우라고 그냥 앞에 어도비 입자를 빼 버리고 카메라 로우라고 많이 하시더라구요 옛날에는 acr 이라고 했고 또 어도비 에서는 어떤 데서는 acr 이라고 하고 뭐 그냥 또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데는 카메라 로우라고 이렇게 명칭이 똑같은 겁니다 카메라 로우나 acr 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진을 acr 로 불러오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여기 위에는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각종 패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종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고 한꺼번에 여러 장의 사진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필름 스트랩에 대기시켜 놓고 한 장 한 장 보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 장만 보정하고 설정 동기화를 통해서 전체를 설정했는 값을 동기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보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상고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밝으니까 사진이 어둡게 찍힌 거에요 카메라는 항상 뭐라 그럴까 중간 값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너무 밝으면은 이게 이제 매뉴얼 모드 같으면은 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조력의 우선 모드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적정 노출이라고 옛 단에는 카메라 단에는 생각을 한 거죠 상고대고 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은 햇빛도 벌써 올라왔고 햇빛도 비추고 이러니까 밝은 걸로 인식을 하고 사진이 어둡게 촬영이 된 겁니다 제가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저는 반자동으로 찍은 제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노출 여기 막대 그래프를 봐서 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어두운 부분이고 이쪽이 밝은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해석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적정 노출 구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밝은 영역 더 오른쪽은 흰색 계열이에요 이걸 중간에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어두운 부분,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 계열입니다 어두운 영역보다 더 어두운 곳, 검정 계열이죠 사진은 적정 노출 구간에 이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사진이 보통 보면 좋은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개조가 풍부한 사진이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밀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밀고 이러면은 좀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일단 밑에 조정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줘야 될 것이 프로필이에요 이 사진을 나는 어떤 테마로 보정을 할 것이냐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프로필입니다 나는 이 사진을 조금 선명하게 보정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선명하기를 일단은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고 하이트 밸런스 이제 우리나라말로는 그대로 직위그람의 흰색 균형이죠 이제 색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색온도를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4550K 값으로 지금 촬영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벽이고 아침이고 또 그렇고 추우니까 조금 아침에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4000 이하로나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3900 정도에 3900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39000이네 3900 이 정도로 해야지 약간 상고대가 푸른기가 있고 이래야지 새벽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상고대는 차갑잖아요 차가우니까 그 차가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청기가 살짝 있어야 되는 3900 정도 나중에 다시 보정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3900 정도에 맞춰 놓고 노출 이게 메인 노출이에요 중간 메인 노출을 한번 올려볼게요 위에 그래프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 정도 놓을까요? 2 뭐 이 슬라이더로 하기 싫으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숫자킵에 대해서 그냥 2를 쳐주면 됩니다 대비 대비는 뭐 콘트라스트인데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너무 좁부리면 이상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친 사진이 나오죠 사진은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은 초보자들이 많이 대비를 많이 주죠 그래서 저는 대비는 많이 안 주는 편입니다 대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밝은 영역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위에 그래프 볼게요 이 부분이 밝은 영역인데 뭐 이거는 더 밝혀 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언더로 되어 있죠? 언더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만 올려 볼게요 한 플러스 20으로 그리고 지금 어두운 부분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부분은 거의 저는 다 살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슬라이더로 움직여서 자기가 한번 보세요 이러면 좋은 사진인지 이러면 좋은 사진인지 저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올려줬습니다 흰색 계열 조금 눈이 이렇게 막 눈이 아니고 상구대가 밝은 빛이지 이렇게 회색빛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봐도 그러면은 흰색 계열을 약간 오바 시켜줍니다 오바 오바 시켜주고 이게 지금 실제로 본 것보다 더 어두워요 그럼 메인을 다시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 분위기였어요 이 정도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만약에 JPG를 이렇게 했으면은 사진 개조 다 망가졌죠 로우 파일이니까 데이터 파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샤픈을 미긴다 뭐 대비를 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전 계열 요거를 살짝만 내려줍니다 자 한번 왔다갔다 해볼게요 이렇게 금전 계열을 위로 올리면은 부드러운 사진이 되고요 인물 사진 보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풍경 사진은 조금 어두운 아주 어두운 부분은 조금 살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요렇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 텍스처는 어 사진의 표면에 질감이에요 자 왼쪽으로 하면은 사진이 부드러운 사진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뭉그러지죠 이런 부분들이 얇은 선이 있는 부분은 뭉그러집니다 아련한 분위기가 되고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진이 선명하지는 약간 거칠어지죠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50% 66% 뭐 이렇게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이게 좀 틀리긴 한데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 안하고 그냥 여기서 100%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100%로 확대해서 원본 사이즈를 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이제 손모양으로 바뀌죠 돈보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사진을 옮겨가면서 선예도를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원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의 질감을 볼 때는 100%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낮추면은 사진이 좀 소프트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조금 날카로워 지죠 거칠어지죠 그리고 명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에 조금 이거는 이제 명료도는 뭔가 하면은 부분 대비예요 부분 대비인데 대비는 전체적인 그 노출차 밝은 곳은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드는 게 대비인 반면 부분 대비는 그 중간 밝기를 갖다가 조정을 해 주는게 명료도입니다 그래서 명료도를 밑으로 내리면은 다 부위해져 버려요 안개 낀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리면은 중간 밝기에 있는 부분들이 그 중간 밝기 어두운 쪽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위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극과 극은 잘 안 움직이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명료도를 만지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가하지 않게 보정을 대비를 주려면은 명료도를 살짝 살짝 만져 가지고 이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개 현상 제거 이거는 잘 만져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잘못 만지면은 사진의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조금 끼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개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사진의 개조가 많이 망가집니다 어색한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안개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진이 조금 대비보다 데미지가 더 큰 거에요 이거는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왼쪽으로 가면은 안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안개 제거하는 기능도 있지만 안개를 첨가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개 현상 제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진이 이상한 개조가 흔트러지는 사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날 분위기가 그 당시에 촬영자는 그 느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오히려 약간의 마이너스 안개가 가미된 그 정도가 맞는 거 같습니다 활기가 있고 채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색상에 대한 보정인데요 위에는 다 이거는 보시면은 한 물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노출에 관한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슬라이더입니다 대비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출차를 이용한 대비에요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 주는게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요도는 중간 밝기에 그 대비를 주는 거 부분 대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명요도라는 걸 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포토샵이 좀 한국 말이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부분 대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건데 이거를 명요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여기서 어려워하는 거 같습니다 안개 제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됐고 활기는 이거는 이제 활기 채도는 색상에 관한 거예요 채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색의 농도에요 색의 농도 색의 농도인데 진암과 연암을 얘기하는 거죠 빨간색이면 아주 빨간 진홍이 있을 것이고 그 연한 연홍이 있잖아요 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조정을 해 주는 거죠 활기는 뭐냐 이거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까 대비하고 명요도하고 설명했다시피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색의 진암과 연암을 나타내는 거지만 활기는 중간색 있잖아요 색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파스텔톤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원색에 가깝지 않는 그 중간색의 진암과 연암 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거의 색이 없잖아요 20카처럼 흰색 아니면은 그냥 검은색이 검은색이라든가 안 검은색이 해석에 가까운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활기나 채도는 만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정도면 하면은 거의 80%는 다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모자란 부분을 여유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카메라 청소 같은 걸 안에서 뭐 여기에 이제 잡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여기에 별색 제거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고 어떠한 조정값을 이제 더 특정한 부분에만 주기 위해서는 노컬 조정 이제 조정 브러쉬나 이제 그레주 에디트 필터 방사형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통곡선이에요 통곡선인데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건가 하면은 밝음 어두움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어디선가 많이 봤죠 이게 이거 조정 슬라이드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포토샵은 이제 이걸로 커버라 그러기도 하고 했었는데 컨트롤 M 해가지고 포토샵에서는 곡선을 이용해서 보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다시 여기서 또 해주면은 노출 보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앞에서 다 이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 노출을 잡아주는 작업을 클림핑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세부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부 탭은 뭔가 하면은 그 선명도와 노이즈 감소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첫 번째로 선명효과 우리가 옛날에 포토샵에서 샤픈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그 샤픈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샤픈을 줄 때는 100%로 확대를 한다든지 더 100% 이상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사진을 줄이고 느리고 하는 것은 저는 키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모든 포토샵은 화면이 커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선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죠 선명도가 이렇게 선명도를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루미들이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이거를 확대를 하면 1600%까지 확대가 가능한데 자 1600%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경계선을 자세히 보세요 이 경계선 이 두루미의 날개 경계선 하나도 없을 때는 흰색과 이 뒤에 배경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밋밋하죠 그런데 여기서 80으로 이렇게 났을 때 이 경계선에 검은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검은선이 검은선을 넣는데 한 줄을 넣을 것인지 픽셀 하나를 넣을 건지 픽셀 두 개를 넣을 건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크롭 바디나 하소가 적은 하소 수가 적은 카메라들은 그냥 1이나 1.5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1.1이나 1.5 정도 그러나 고하소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은 워낙 하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2 픽셀 그러니까 픽셀 2까지 이렇게 올려 주시도 돼요 3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3까지 올려 주면은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거고 2 픽셀에서 2.5 픽셀 사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2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부 묘사는 이제 세부적을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나타낼 거냐 이거를 오른쪽으로 올리면 올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올리면 사진은 더 선명하게 되지만 노이즈가 겁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묘사는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에만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는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포토샵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레이어 두 번째가 마스크에요 마스크는 그냥 우리가 감기 걸리면 입에 맞고 다니는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어떤 부분을 가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이 효과를 선명 효과를 주는데 어떤 부분은 효과를 주고 어떤 부분은 효과를 주지 않겠다는 거를 내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도 마스크를 좌측으로 밀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샤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명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선이 굵은 곳만 대비가 강한 곳만 선명 효과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진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 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잔잔한 곡선에는 선명 효과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굵은 선 굵은 선에만 선명 효과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디테일이 세부 디테일은 죽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진이 깔끔하면서도 노이즈가 없는 사진이 됩니다 매끈한 사진이 초보자들은 이걸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진을 처음 접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더 바를 움직여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전체적으로 흰색 부분은 어떠한 효과가 다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선명 효과가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굵은 선에만 선명 효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선명 효과 이 위에 커서 만지고 밑에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마스크가 이제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나타내는 이종표입니다 마스크를 쓸 줄 알면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마스크를 쓸 줄 모르면 하수죠 여러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적절히 잘 이용해 가지고 사진이 좀 깔끔하고 디테일을 살린 그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리면은 이런 개조가 중간중간 부분에 죽으니까 한 60에 70 정도 놓으시면은 보통 정도 사진에 마다 틀리지만 이 정도 지금 이 사진에서는 한 70 정도 놓으면은 사진이 의외로 깔끔하면서도 선명한 사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이즈 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에요 강도 강도는 뭔가 하면은 노이즈를 줄여주는 양 노이즈를 볼 때는 어디를 줄여 보는가 하면은 어두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노이즈는 밝은 부분에 없습니다 항상 어두운 부분에 있죠 자 이게 지금 한 밑에 보시면은 학대 비율이 나오는데 300%로 학대를 해서 어두운 부분을 보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뭐 아까 마스크를 가지고 조정을 했지만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올리 줌으로서 이 노이즈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를 한 50% 없애겠다 사진이 매끈한 사진이 되었죠 깔끔한 이 밝은 부분은 노이즈가 원래 잘 없어요 어두운 부분에 노이즈가 있지 사진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고 세부 강도 세부무사 요거는 한 50에서 70 정도 정도 사이에 주면은 되고 요건 나중에 야경이라든가 이런 걸 때 많이 쓰는 건데 지금 이 밝은 사진에는 강도 세부무사가 쓸 일이 별로 없지만 50에서 한 60 정도는 주면 됩니다 강도 대비도 뭐 별다른 거 없으니까 50 정도 놓으시면 되고요 색상이라고 있어요 색상이라고 뒤에다 뭘 적어 줘야 되는데 뭘 빠졌어요 뭔가 하면은 뒤에 색상 노이즈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토샵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아 색상 노이즈를 감소시켜 주는 거구나 그런 조정을 해 주는 곳이구나 알지 그냥 색상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노이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노이즈가 있고 색상 노이즈가 있습니다 일반 노이즈는 그러니까 ISO를 높여 올린다든가 어두운 부분을 강제로 밝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상 노이즈는 언제 어떻게 생길까요 색상 노이즈는 이제 장노출 이런 걸 했을 때 그 센서가 뜨거워져서 열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게 색상 노이즈입니다 왜 우리 장노출 사진 보면은 붉은 점이나 파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게 센서의 열화로 생기는 색상 노이즈입니다 장노출이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색상 노이즈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가 오래된 바디들은 색상 노이즈가 낮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건 밑에 봤자 본전이니까 중간 정도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색상이 들어간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것은 별도로 만지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부 탭에서는 선명효과와 노이즈 감소를 시키는 작업 굉장히 디지털 사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탭은 HSL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HSL 조정 참 어렵게도 만들어 놨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단어 때문에 그런데 H 는 휴 휴는 뭔 뜻인가 하면 색조를 휴라 그럽니다 영어로 그리고 S 는 S S 는 뭔가 하면 Saturation 채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L 은 뭔가 하면 라이트 강도죠 뭐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풍경 사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이걸 많이 만지는데 지금 이 사진은 HSL 조정이 필요 없는 사진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진에서 이 기능을 쓸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닝 분할 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밝은 영역을 어떤 색을 베이스로 해 줄 거냐 그리고 어두운 색을 어떤 색으로 베이스를 해 줄 거냐 그거를 지정해 주는 것이에요 파란색 쪽은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색온도가 높은 붉은 색은 밝은 영역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에는 토닝 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진이 특수한 경우에는 토닝 분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출 일몰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는 토닝 분할을 많이 합니다 지평선과 지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상 그리고 땅 있는 부분을 보정하는 거 하고 또 위에 부분 그 위에 하늘 부분을 보정할 때 토닝 분할을 해서 많이 보정을 하죠 일출이나 일몰 사진 보정을 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패스 뒤에는 렌저 교정 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색수차와 프로필 교정 사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렌저들은 거의 색수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가형 렌저들 있잖아요 뭐 특정 뭐 시 땡땡 렌저 그리고 탑땡 렌저 뭐 이런 서드 파티 렌저들은 색수차가 아니 거기에도 고급 렌저들은 괜찮은데 저가형 서드 파티에서도 저가형 렌저들은 색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수차를 제거해 주는 색수차란게 뭔가 하면은 그 또한 경계선에서 보랏빛 나는 선이라던가 초록색 선이 생기는 것을 색수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렌저들은 거의 색수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 프로필 교정 사용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파로라마 사진 할 때 배우는데 여기서는 크게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다음으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fx fx는 뭔가 하면은 효과에요 어떤 효과를 주는 건데 여기서는 효과가 들어갈 사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준다고 해도 비네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네팅을 주면은 이상한 사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정도 사진을 보정을 다 했습니다 이 보정을 다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이제 맹첨에는 카메라 로우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가 사용자 정의 설정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면 맹첨음 사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사용자 정의 설정을 누르시면 다시 보정한 걸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 설정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카메라 로우의 기본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기본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어떤 사진을 불러와서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은 보정을 조금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Y자 있죠 Y자 Y자는 Y자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게 비포에프트입니다 사진 원본이고 이게 이제 보정을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정을 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카메라에 찍은 사진을 보고 또 그러고 나중에 이제 포스팅한 사진을 보고 와 정말 사진이 다 포토샵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진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암실에서 다칭 버닝으로 노출보정 다 했습니다 지금 그 JPEG은 JPEG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면 현상을 카메라가 하는 거고 로우 파일은 현상을 내가 ACR이나 라이트룸에서 현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현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모든 작업이 현상 작업입니다 ACR에서 하는 것은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상하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보정한 상태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됐구요 뭐 다른 이제 조금 너무 밝기가 조금 세다고 생각 살짝 드네요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진이 있잖아요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사진은 어두우면 선명해지구요 밝으면 부드러워집니다 한 번 볼까요 메인 메인 노출을 가지고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선명한 듯한 사진이 되죠 이런 디테일까지 다 살아나고 자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선명한 사진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노출을 올림으로써 부드럽게 되죠 사진이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진이 약간 선명하게 보정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살짝 어둡게 보정을 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부드럽고 맑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조금 약간 오바되게 너무 뭐 하이톨이 생기지 안을 정도로만 오바를 주시도 상관없어요 사진은 그리고 오히려 눈 같은 사진은 오바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진짜 눈 내린 그 설경을 보면 눈이 부셔 가지고 정말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밝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그 느낌을 사진에 그대로 심어줘야 되는게 후보정 작업이에요 현장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둔다 이게 후보정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 풍경 사진은 거의 ACR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이렇게 보정하고 난 다음에 밑에 하단에 오른쪽에 이미지 열기 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이미지 열기 하면은 이제 포토샵으로 토스가 되는거죠 포토샵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ACR에서 모든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떠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ACR에서 요즘은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나고요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픽셀 유동화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피부톤 조정이라든지 노출 보정을 중간중간에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포토샵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워터마크를 넣는다든가 리사이즈를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들은 포토샵에서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우로 촬영해서 ACR 어도비 카메라 로우를 이용해서 현상하는 작업을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굿바이